청왕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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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청왕완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내년 이민연의 2022년도에 그래도 토끼띠분들 힘 좀 내시라고 몇 말씀 올릴까 합니다. 김효생, 24살 군대도 갔다 와서 또 복학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복학을 하려다가 못하고 취업을 하시는 분들도 등등 있잖아요. 그러는데 내년에는 그래도 본인들이 진로를 뭘 잡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분들이 많은데 내년에는 그래도 확실하게 진로를 잡아서 갔으면 좋겠어. 뒤로 물러서지 말고 전진하는 해라고 봅니다. 누가 가다 보면 누가 이끌어도 이끄는 해년이거든. 특히 공부에 기묘생들이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대부분 보면 공직생활을 하려고 하는 시험을 보고 이런 사람들도 많고 그러는데 후반적으로 성공들을 많이 하더라고. 성공하는 사주야. 성공하는 사주들이고 머리만 믿고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겠지. 관녹이 들어있고 사자가 들어있고 의사라든 변호사든 반사라든 이렇게 사자가 들어있는 이런 사주가 됐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하는 일은 끝까지 해야지 되겠지. 지금서부터가 내년에 김혜성들이 내년부터가 시작이거든. 그럼 무엇을 할 수가 있다면 기술 배울 사람은 기술 내 전공만 살리면 그 대신에 음물도 찌끔찌끔 표면 물이 안 나와. 길게 끝장을 봐야지 되겠지. 지금 한창 꿈나무들이잖아요. 24살 학생이나 다 이제 본다고 하면 김혜성분들 내년에는 그래도 내 운이 아주 그 대신에 큰 대운은 들어오지는 않는다. 큰 대운은 들어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모든 운이 나한테 솔솔 들어오는 해년이니까 공부라든지 또 외국으로 나가고 싶은 사람들은 외국으로 나가도 괜찮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나가서 특히 이제 여기서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김혜성을 본다고 가서 성공을 하는 확률을 본다면 4월생 6월생 7월생 9월생 외국으로 나가서 공부를 해도 큰 대성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먹고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겁내지 말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 내 고집대로 성격대로 그렇기 때문에 김혜성들 내년에 그래도 올보다는 내년이 더 좋으니까 전진하는 해가 돼서 각자 본인의 꿈을 다 키웠으면 좋겠고요. 또 정녀생 36 혼사문이 팍팍 열린다. 결혼의 문 생각지도 않았던 혼사문도 열리는 곳이고 또 만일에 취업을 갔다 직장을 다니다가 올해 신축년에 그래도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들 내년에 그래도 정녀생이 내년에는 운이 열려요. 운이 열리고 직장을 다니면 월급이 오르고 진급이 오르는 해년이고 또 내가 어떤 연구를 하고 또 기술로 먹고 사는 사람은 내 기술로 성공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 단 주식은 조금씩 하되 다른 펀드 같은 거 이런 거는 상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미로 취미로 잠깐씩 하는 거는 그래도 괜찮아 조금씩 돈 버리는 데 푼 돈 버리는 용돈 버리는 그거 이상은 아니다. 그것만 잘 하시고 넘어가면 결혼 못한 사람은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이고 또 자제분들이 생겨서 집안에 가정에 식구가 늘면서 웃음이 만발하는 해년이 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마음껏 웃고 본인들이 하는 일은 적극적으로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을묘생의 48 내년에는 뭐 여러분들이 무슨 취미 삼아 하시는 분들 노름에 대해서 저는 웬만한 말을 안 했는데요. 재미로 잠깐 잠깐 친구나 누구나 카드나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지만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 내년에 손자수들이 큽니다. 될 수 있으면 내년에 그래도 노력을 해서 한 푼 두 푼 기중하게 벌어서 생활을 크게 할 수 있는 게 낫지 않을 거예요. 노름은 잠시 잠깐이에요. 나중에 후회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춤이삼아 재미로 하는 건 친구들끼리 모여서 간단하게 하는 건 되지만 될 수 있으면 그런 거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내년에 큰 손자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갖고 솔직히 나쁘게 말하면 핏더미 안 질 일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말하기가 굉장히 힘든 건데 그래도 이제 참작이 돼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이렇게 썩 좋지 않아요. 재물에 큰 손자수가 빌 수가 있는 거고 후회해봤자 이미 물은 없어지는 물이 되거든. 내년에는 좀 조심하시고요. 사업이나 영업하신 분은 보편적으로 이제 일은 순지럽게 잘 풀려나갑니다. 잘 풀려나가고 그러는데 내 동기간에는 화목해야지 되겠고 근데 이제 건강이라고 했는데 이제 목조루가 나오고 또 이제 여자분들은 이제 신장이나 유방 쪽으로 안 좋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종합검증 같은 걸 좀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여성분들 그래갖고 내 가정을 잘 이뤄나갈 수 있게끔 그리고 개묘생 60살이요. 개묘생분들은 그래도 이제 이민연에는 뭐 나갔던 금전이 들어오는 해년이에요. 매매문서가 되는 해년이거든요. 매매를 하려는데도 매매가 안 돼서 고생하시는 분들 그래도 빚이 보이니까 뭐 힘내시고요. 특히 이제 어떤 투자 같은 거 뭐 조그마키라 해도 투자는 괜찮습니다. 투자는 괜찮고 큰 욕심 없이 하셔야지 뭐든지 욕심이 크다면 실망도 크거든요. 내가 운이 막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막 그냥 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럴수록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매매문서나 뭐 무슨 매매를 한다든 거나 뭐 또 잡거나 계약을 한다든 거나 이런 운선은 문서운이 들어 있습니다. 문서운이 들어 있으니까 꼭 문서는 잡으셔도 좋겠고요. 또 이제 특히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서쪽 방향에서 쉽게 얘기해서 서쪽 방향에서 어떠한 일거리가 들어오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꼭 서쪽입니다. 서쪽 방향에서 어느 누가 물거리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또 넘어가면 잘 되다가도 내가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꼭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나쁜 거는 좋은 거는 좋은 줄 모르는데 나쁜 거는 그래도 뭐 저는 향상한테 100% 나쁜 거는 맞습니다 소리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수만 갖다 조심을 하고 만일에 이동을 해도 서쪽 방향으로 안 가는 게 좋겠고요. 올해는 보편적으로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내년에 이제 이민연에는 그래도 개묘생분들이 지금 활동이 많아지는 해가 되지 않을까 친구 버타고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활동을 계속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건강은 항상 건강은 금물이거든요. 건강 꼭 찾으세요. 꼭 찾으시고 가족과 화목이 돼야지 되겠고 자손분들한테 좋은 결과가 들리고 반갑고도 귀여운 소리가 듣겠다 하는 것은 뭐 집안에 경사가 난다든지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있기 때문에 개묘생님들은 내년에 그래도 운이 갔다 차고 들어오는 해년이니까 내년에는 될 수 있으면 마음껏 내가 펼치는 해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차 얘기 좀 서쪽 방향이나 이사 방향이나 서쪽에서 어떤 제안이 들어온 것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것만 피해가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2월달 문상 조심하시고 11월달 문상 조심하고 넘어가세요. 내년에 이민연에 조심하고 넘어가시면 그게 큰 탈은 없이 무던무난하게 넘어가는 이민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항상 집안에 편안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청학만 신이었습니다.